안녕하십니까 패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푸콜패리티라는 건데 옵션에 있는 거죠 수식이 등장하니까 여러분 조금 긴장하시고요 그래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중요한 개념이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옵션에는 푸콜패리티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인데 쉽게 얘기하면 푸드옵션하고 콜옵션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관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콜풋은 전제조건이 뭐냐면 동일한 기초자산이 이래야 되고 동일한 만기, 동일한 행사 가격을 갖는 콜옵션과 푸드옵션의 가격 그러면 프리미엄이 되겠죠 두 개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관계를 정리한 게 푸콜패리티 흔히 패리티 그러면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사람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등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등가, 이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콜옵션과 푸드옵션, 프리미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두 개가 적정 가격이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이용하는 거고 바로 이걸 이용해서 합성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푸콜패리티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연두색 물감이 필요한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포기할 게 아니고 초록색하고 노란색을 합성하게 되면 연두색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옵션과 주식을 결합해서 또 다른 옵션을 합성해낼 수 있는데 이럴 때 이 관계식을 이용한다는 거죠 푸콜패리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파생상품을 복제해낼 수 있다 여러 가지 관계식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제 희망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식을 외웠으면 좋겠다 공부하신다고 하면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현물입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옵션의 기초자산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과 같은 현물 현물을 사고파는 옵션에서 P 플러스 S는 C 플러스 식이 어렵죠 P 플러스 S는 C 플러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푸트 옵션에 프리미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콜 옵션에 프리미엄이 있겠죠 얘네들의 상관관계는 기초자산 가격 그게 S고 얘네들의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의 1 플러스 R로 나눈 것은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 가격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푸트 가격하고 주식 가격을 더한 것은 기초자산이 주식이라고 했을 때 반대로 콜 옵션 가격과 얘네들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 금리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그 두 개 합의 이콜이 성립하면 이 콜 푸트는 균형 옵션이다 적정 가격으로 거래되는 거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기 행사 가격의 현가 이걸 이렇게 썼죠 행사 가격을 금리로 나눠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건데 이걸 교재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행사 가격 곱하기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에 마이너스 RT 여기 지수함수인데 지수함수로 표현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는 이게 채권하고 똑같다 행사 가격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채권이 본드죠 그래서 B의 현재 가치 채권의 현가를 해서 B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스콜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스콜이라고 69년도에 스콜이란 사람이 이런 관계식을 만들었는데 증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좌변같이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우변같이 갖고 있을 때 만기 때 동등 성과가 나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왼편에 보면 뭘 갖고 있어요? P 플러스 S니까 주식하고 풋을 매수 이 식에서 여러분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음으로 되어 있으면 매도가 되는데 이걸 갖고 있을 때하고 콜을 매수하고 채권 물론 액면 X짜리 만기 때 X만큼 나오는 채권을 매수한 거하고 만기 가치가 동일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P 플러스 S의 만기 가치를 따져볼까요? 푼 매수해놓고 주식을 매수해놨다 푼은 만기 때 맥스 값이 나와요 제로 또는 행사 가격에서 기초자산 가격 차 이게 양의 값을 가지면 이만큼 가치를 갖고 이게 음이나 제로가 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기초자산은 만기 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S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S를 맥스 값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즉 기초자산 가격과 사전에 정한 행사 가격 중에 큰 값을 갖게 되고 반대로 콜 옵션을 매수하고 행사 가격 X짜리 채권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거의 현가 그리고 만기 가치는 콜은 맥스 값 이렇게 갖게 되죠 만기 때 가치가 S에서 X 뺀 거 또는 제로 중에 큰 값 어렵습니까? 이런 가치를 갖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의 현가는 만기가 되면 행사 가격 그 자체가 되겠죠 행사 가격 그 자체 그럼 X를 역시 맥스 값 가로 안에 집어넣게 되면 X하고 S 중에서 큰 값을 갖는 거죠 결국 이 두 개가 똑같죠 그럼 좌변 가치 포지션을 갖고 있으나 우변 가치 갖고 있으나 만기 가치가 똑같다는 것은 현재 가치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푸콜 패렛티 정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공식을 될 수 있으면 기억을 해보시고요 P 플러스 S 이퀄 C 플러스 X의 현가 1 플러스 R로 나눈 값이다 중요한 것은 이 푸콜 패렛티가 어떻게 활용되냐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데 제일 먼저 합성 포지션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식을 변형하면 식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C 플러스 행사 가격의 현가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E가 빠졌는데 지수함수 equal S 플러스 P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 때 좌변 가치 포지션 취하는 거하고 우변 가치 취하는 것은 동등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즉 좌변은 어떻게 돼요? 이거 그대로 보면 콜을 매수하고 X는 채권이라고 했죠 액면 X의 채권을 매수해 놓는 것은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주식, S가 주식이니까 주식을 사놓고 대신 푸드옵션을 사놓는 게 동등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자금 1억 가지고 포지션 구축한다 그러면 비율을 잘 정해야 되겠죠 그런 게 합성 포지션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얼마든지 식이니까 변형이 가능하죠 그럼 P는 아마 S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P equal C 마이너스 S 플러스 X의 현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니까 혼용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 동일한 의미다 그러면 푸드옵션을 내가 매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시장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푸드를 매수하기가 어려우면 세 가지를 가지고 합성해낼 수 있다는 거죠 금융공학자, 파생상품 전문가들이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합성해낼 수 있어요? C는 플러스로 되어 있으니까 콜을 매수해 놓고 그 다음에 S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주식은 매도하는 거죠 그게 공매 그리고 채권은 플러스니까 매수 그러니까 콜을 사고 주식은 팔고 채권을 사놓음으로써 푸술 매수하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연두색을 합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많이 활용하고요 또 적정 가격 판단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적정 가격 이 시계에서 한번 봐볼까요? 이 시계에서 푸트 적정 가격 따질 때 콜 가격하고 지금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학의 현재 가치를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푸트의 적정 가격은 푸트 콜 패리티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론적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10하고 있다 콜 프리미엄이 10이고 기초자산은 100이고 이 행사학의 현재 가치가 95다 이렇게 시장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건 5해야 되겠죠 5 맞습니까? 5 이렇게 적정 가격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고 이럴 때 활용이에요 즉 세 가지 가격을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해낼 수 있는데 이론 가격을 그럴 때도 푸트 콜 패리티가 활용되고 이 적정 가격이 깨졌을 때입니다 이 이 콜이 깨졌을 때 수치를 비교해봤더니 이게 달라요 그러면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콜 푸트 균형 가격이 깨졌으니까 그래서 균형을 판단할 때도 이용하는데 이 콜이 깨졌을 때 그런데 깨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깨졌다 수치가 이쪽 콜 쪽이 더 크더라 그러면 콜이 고평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차익거래 원리는 차익거래 가능한데 고평화된 거 팔아야 되겠죠 콜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푸트를 사고 주식을 사는 이런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계에서 가만히 보시면 만약에 부등식이 이렇게 되어있다 크기가 그러면 이건 고평화된 거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죠 매도하고 이쪽 좌변은 저평화된 거니까 이건 사는 겁니다 주식도 사고 푸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참고로 이름을 붙였는데 컨버전 차익거래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컨버전 반대로 콜이 저평화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균형을 따져봤더니 부등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시 고평화된 거예요 푸시 그럼 콜이 저평화됐겠죠 그럼 콜이 저평화됐으니까 저평화된 콜을 사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고평화된 푸트하고 주식은 매도해가지고 무이험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차익거래 원리에서 이런 것들도 투자할 때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무이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차익거래하는 것을 리버설 컨버전에 여기다 그래서 리버스 컨버전 리버스 컨버전을 줄여가지고 리버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푸콜 패리티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합성 포지션 만들 때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적정 가격 찾아낼 때 적정 가격이 깨졌을 때 어떻게 차익거래할 건지 이런 데 활용되기 때문에 옵션 투자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파생상품 전문가가 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푸콜 패리티가 또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본 푸콜 패리티는 기초 자산이 S 그러니까 주식인데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기억나세요? P 플러스 S는 C, X를 현재 가치로 나눈 거 1 플러스 R로 나눠서 현재 가치 비교하는 식인데 이것은 기초 자산 S가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고 특히 유럽식 미국식, 유럽식이 있는데 유럽식을 가정하는 거고 유럽식이라는 건 만기에만 권리 행사 가능한 옵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초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배당이 없는 기초 자산을 전지로 했을 때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만약에 기초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균형을 어떻게 따져야 되냐 그랬을 때 조금 변형하면 된다는 거죠 S 대신에 S가 배당은 S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식이죠 그러니까 S가 배당만큼 클 때니까 P 플러스 S 이렇게 비교할 때 S 대신에 S 마이너스 D를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적정 가격 판단할 때 S 대신에 D를 빼야 된다 왜? 이 S에 D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기초 자산이 현물이 아니고 선물일 때 그러니까 선물을 사고 파는 옵션일 때는 S를 넣으면 안 되겠죠 P 플러스 S S 대신에 F 선물을 F라고 표현하니까 F를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F의 현가 1 플러스 R로 나눈 값이죠 왜냐하면 선물은 미래 가격이 되고 S는 현재 가격이 되니까 미래 가격의 현가가 S가 되는 거니까 기초 자산이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랬을 때는 선물의 현재의 가치하고 푸트 합하고 홀 옵션 가격하고 얘네들 행사 가격의 현가를 합해가지고 균형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가격 옵션이라고 있죠 여러분 등가격은 뭐예요? 기초 자산하고 행사 가격이 똑같은 거죠 현물 옵션일 때는 이렇게 되고 선물 옵션일 때는 이게 등가격인데 행사 가격과 기초 자산 가격이 동일한 게 등가격 ATM이죠 이렇게 되는데 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데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현물 옵션에서 등가격 옵션은 이론적으로 콜이 비싸야 된다는 거예요 콜이 만약에 10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으면 푸트는 10보다 반드시 작게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0 이상으로 거래되면 이거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자산이 선물일 때는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콜 프리미엄 푸트 프리미엄이 이게 10하면 푸도 이론적으로 10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균형이 깨진 거다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현물 옵션일 때 이게 등가격일 때만 그렇습니다 등가격 옵션인데 콜이 10에 거래되고 있는데 푸트는 15한다 이거 이상하다는 거죠 불균형이다 이렇게 해서 옵션의 적정 가격을 판단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 푸컬 페리티다 어떠셨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죠 수학식이 나오니까 푸컬 페리티를 이용해서 옵션을 얼마든지 복제해 낼 수 있고 또 쪼갤 수도 있다 많이 활용하는 거니까 내가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는 크게 필요는 없지만 상품을 디자인하거나 또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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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